통영의 대표적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케이블카가 개장 8년 만에 탑승객 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이달 말쯤 천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차장은 전국에서 온 승용차와 관광버스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동안 순서를 기다려야 탈 수 있지만 표정들은 하나같이 박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을 오르면 탁 트인 한려해상의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들이 철인 요즘 하루 3,4천 명이 케이블카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 말쯤 통영 케이블카는 탑승객 천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통영 케이블카는 2011년 135만 명, 2013년 137만 명, 지난해 136만 명 등 연간 탑승객 수가 꾸준히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개장 8년 만에 99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천만 명이 달성된 것은 정부에서 우리 통영 케이블카가 처음이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다도해에 비경을 비롯해 주변의 관광 명소와 먹거리가 풍부한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천만 번째 탑승객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고 표지석 건립과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축하 이벤트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